안녕하세요 송우 육미장입니다 제가 아침에 고추밭에 나왔습니다 고추 밑에 이제 겨까지가 들어 나온게 있어서 땀에 보니까 고추가 5개가 좀 꼭지가 노랗고 아무래도 좀 벌레가 먹지 않나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벌레 먹은 것은 아니고 이제 5개를 따봤는데 이 속을 이렇게 갈라보니까 이렇게 씨가 칼슘 부족 석회 성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씨가 까맣게 되니까 고추가 크지를 못하고 노랗게 떨어지고 이제 또 요쪽에는 보면은 끝이 조금 이제 썩는 것 마냥 생겨서 까보니까 속에도 이렇게 씨가 잘 여물질을 못하고 이렇게 까맣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면은 정상적으로 씨가 하얗게 돼서 연구로 가야 되는데 이제 칼슘 부족이 되니까 끝이 이렇게 까맣게 타고 씨가 새카맣게 됩니다 그러면은 꼭지도 이렇게 새파라해지는데 노랗게 돼서 이제 고추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담배나 방 벌레가 먹어서 떨어질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만장일치 약을 이제 진딧물 총채벌레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될 수 있는 약을 줬습니다 총채벌레 진딧물 담배나 방 3가지 동시에 효과를 보는 이제 약을 주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석회결핍이 또 품종에 따라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0가지 이상 고추를 심어 보면 똑같이 동등한 조건에서도 어떤 것은 이제 칼슘 부족 석회 부족이 덜 나타나고 어떤 고추는 좀 둔해서 영향을 덜 받는 고추도 있습니다 지금 이 7월 명품은 다른 고추에 비해서 굉장히 이 그 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저도 지금 이 밭에 고추 한 500개 심은 데서 여적지 지금 고추 심은 데가 이제 벌써 5월 초에 심었으니까 5월 달 6월 달 지금 거의 이제 50일 가까이 되는데 요 5개 정도 처음 확인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적응성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칼슘 부족이 심한 고추는 한나무만 가져도 몇 개씩 칼슘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땅 속에 이제 피해지 산들을 올려야 되는데 봄에 이제 석회나 용성인비를 넣는 것보다 가을에 이제 고추 이제 끝나고 고추 때 뽑고 이제 고추 고추가 다 죽어서 뽑을 때 그때 이제 가을에 이제 땅 얼기 전에 이제 석회나 용성인비 테이비 여러가지 밀양요소를 가을에 뿌려 놓게 되면 땅 속에서 이제 모든 이제 석회 같은 데 중화가 되고 이제 시간이 몇 달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석회 성분을 빨아먹기가 쉬워서 대개 이제 미리 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봄에 해동되면서 이것저것 다 다섯여섯 가지 다 뿌리게 되면 가스 피해도 받으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가을에 집 이라든지 탭 이라든지 석회 이런 부흥사 용성인비 같은 것을 미리 내서 노탈이 싹 치시면 이렇게 석회 결핍도 덜 나타나게 되 그리고 봄에 고추를 심었을 때 가스 피해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추 다섯 개를 이제 따 가지고 보니까 이제 담배나 방 벌레가 먹은게 아니고 전부 이렇게 석회 성분이 부족해서 씨가 이렇게 싹 새카맣게 돼 가지고 꼭지가 노라면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심한 밭은 칼슘제를 많이 뿌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칼슘 보조 고추가 노랗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